BTS 둘 셋 던 베트남 ARMY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8 We Heartbeat Year End 파티의 The Most Hearted Star Of Viet Nam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와 2018년에 베트남 ARMY 분들이 V LIVE에서 저희에게 19억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에 다녀온 지 한 2년 좀 지난 것 같은데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ARMY 분들과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RMY 분들 사랑합니다 빨리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요 그리고 곧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하 HAPPY NEW YEAR 구독과 좋아요 꼭 누 VMware 구독자 숫식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그녀가 celebrity 감독님 Б